이곳은 바로 저희 빅스가 열심히 한창 컴백을 준비하고 있는 자켓 촬영 현장인데요. 오늘의 컨셉은 저희 빅스가 평소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악동스러움, 또 비비드함입니다. 저희 빅스 자켓 촬영 열심히 하고 있고,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서, 또 시청자님들이 잘 찍어주셔서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, 또 멤버들마다 각자 각다른 모습도 많이 기대해주신 바랍니다. 감사해요! 처음 해본 주근계를 찍었고, 또 저는 다칠 준비도 있어 이후에 렌즈를 안 꼈었는데, 오랜만에 렌즈를 꼈습니다. 많이 들어주시고만이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자켓 앨범 멋있게 많이 찍었고,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으니까,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받으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너무 também, 렌즈를 떠 저는 레이 д Ёerc旧, 더 Model &мотр에 맺해주세요. also cameraoro 많이 틀어 revival 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